들어갈 때도 배에 힘이 풀리잖아? 이렇게 나오게 해서 분명히 내가 1, 2, 3 배에 힘을 항상 잡아줘요 그게 색깔이 대화 운동하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걸어갈 때도 배에 힘을 잡아줘요 엉덩이가 이렇게 빠진다고 배에 힘을 안준대요 배에 힘 주세요 배에 힘 준지 알기 좀 더 많아요 우리 경기 안에는 더 특히나 배에 힘을 줘야 해요 볼박이 앞으로 빠져 이렇게 딱 힘을 치면 엉덩이를 딱 잡아떨고 이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나 힘내지 모르겠어요 멋있어 근데 저 지금 체형 자체가 저런 게 아니고 언니가 습관이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? 어떻게 하냐?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안 하면 돼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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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편해도 이렇게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아니요 어깨에서 불교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다른 건가? 그렇게 해서 이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돼서 이렇게 하면 돼서 이게... 이렇게 하면 돼서 이렇게 하면 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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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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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